여러분 방황하시고 열심히 놀아보래요 존나기 쉽습니다 찔레코 가는 찔레코 가는 지금 감정 나라 믿느냐 엉덩이의 상담 엉덩이의 상담 이라 자중놈이의 물로 눈물을 흘리며 이랬을 향해 불러준다 정원 그의 상담 나는 여러분 여러분, 이천, 이천, 이천연도 망언을 할까 하시고 역시 토론을 하여 좋은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이천연도 망언을 할까 하시고 여러분, 이천연도 망언을 할까 하시고 여러분, 이천연도 망언을 할까 하시고 여러분, 이천연도 망언을 할까 하시고